기엄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핫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약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미사이언스도 급등을 하면서 제가 방금 확인해보니까 한미사이언스는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이 두 종목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이슈몰이를 아주 강하게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이번에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한미약품의 창업자이신 고 임성기 회장이 지난 2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지분을 어떻게 나눠갖게 되느냐에 있어서 지분 혹시라도 뭐 약간 경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나오죠 어떻게 지분이 나눠질 것인지 그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한미사이언스가 급등을 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한미약품은 이제 또 기분 좋은 소식이죠 어제 짝 마감 이후에 머크의 내쉬라고 하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최대한 1조원 규모로 기술 이전했다라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와 함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가 지금 나란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유한양행이 1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좀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른바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제약주로 많이 봤던 거래소의 제약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요 중문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치 95년대로 95년도 생각하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너무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95년도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나요? 95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잘못된 한미약품이 애첨에 마일드스톤 얘기 나도 2005년 아닌가요? 그렇죠? 2005년이죠 그때 얘기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2015년 제가 1995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봐도 아닌데 2015년 당시에 그 흐름에서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 특히 제약주가 움직였을 때의 느낌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때가 한미약품이 대장주로 등극했을 때 그렇죠 그때도 일종은 기술수출 얘기 저도 이때는 한미약품의 주식 얘기를 한번 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여의도에서 온통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 얘기 안 하면 지금 못해주던 한미사이언스가 특히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재현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이걸 따라서 거래소의 제약주들이 일제히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게 그 이후에 많이 좀 좌초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임상을 하다 신약 우리가 이거는 됐다 좋다 이렇게 하기는 우리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임상 3상 이상을 하다가도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항상 이걸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나 기대를 많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직현으로 물려난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 다음에 좀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그 횟수가 총 11건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 계약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단 5건이 해지가 됐고요 그리고 한 건도 현재 조금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안 좋게 끝이 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번에 나왔던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음 아고니스트? 뭐 그렇게 듀얼 아고니스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 해지가 됐다가 다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회사였죠? 그때 당시에 얀센 얀센이랑 계약 체결을 했을 때 또 큰 모멘텀이 한 번 됐었는데 얀센이 계약을 해지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실망 매물이 나왔었고 그런데 그거를 머크라는 회사가 가져갔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그때 얀센이 가져갔을 때 이게 2015년대였는데 비만 당뇨치료제 후보물질로 가져갔었는데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럼 신약물질로 실패했으니까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지방간염 지금 보면 머크사가 암쪽에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데였는데 지방간염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스펙을 좀 넓히기 위해서 여기를 또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 번 살아났다 신약물질 후보로서 살아났다 이런 부분에서 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 한미약품이 한 번 이렇게 크게 꺾이긴 했지만 꾸준하게 연구개발을 진행을 해오고 여기에 대한 결실이 또 이번에 나왔구나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일단 계약금이 어떤 이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지금 시장에서 환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약품의 종목 게시판 제가 준비한 댓글들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왜 한미사이언스가 대장인 거야?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누가 나 좀 이해시켜줘봐 라는 댓글에 지분경쟁에서 한미사이언스를 차지하면 한미약품의 주인이 되니까 당연한 거지 한미약품도 분명 따라간다 걱정 마라 이건 지분경쟁 얘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한미사이언스 지주사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의 41.39%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에는 오너의 지분이 없는 걸로 제가 거의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미사이언스 당하시고 거의 대부분 그쪽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미약품의 111이 간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아내분이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2.69% 그런데 현재 한미약품의 사장이자 한미사이언스의 대표가 첫째 아드님인 임종윤 사장인데 이 사람에게 혹시 조금 더 유언장이라든가 그쪽에 조금 더 나눠주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분 구도가 어떻게 재편이 될까 그런 기대감에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어서 왜 이 종목들이 오를까 했는데 이 부분에 얘기가 있었었나요 그렇습니다 법대로 가면 이제 아내분이 최대 주주가 되는 거라서 그게 혹시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주가가 좀 급등을 했던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미사이언스는 그런 영향 때문에 과열 종목으로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주주들은 도대체 한미약품 타이밍은 언제 돌아오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오늘, 아 오늘이 아니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그 이슈가 발표가 되면서 그와 관련한 이슈들이 훨씬 더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댓글 보면요 연간 매출이 1조 원을 조금 상회하는 회사에서 1조 원짜리 계약이라 단순 계산만 해도 주가 50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기대감까지 반영되면 70도 볼 수 있을 듯 오늘 저녁은 다들 소고기 사 드세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이게 지금 한미약품이 예전에 80만 원 그러니까 76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80만 원 넘긴다, 100만 원 넘긴다 그러니까 70만 원 하면 최고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은요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임상 일상이 들어갔다 이것만 해도 막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미약품이 너무 좀 잔인하고 너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빡빡한 그런 잣대를 대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투자 판단에 관한 주요 경영 상황 해가지고 공시가 하나 나왔잖아요 이거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방간염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해가지고 총 수출 금액이 이게 지금 이게 얼마지 10만, 100만, 1000만, 8억 7천만 달러인 거예요 아 네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네 8억 7천만 달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총 기술 수출 금액인데 저 밑에 봐야 돼요 마일스톤 기술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로 이게 다 하나 둘씩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현재 보면은 지금 현재 천만 달러 천만 달러니까 한 120억 원 정도 120억 정도는 반환의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미약품이 가지고 오는 것은 120억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얘기하는 공개적으로 8억 7천만 달러 1조 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마일스톤을 따라서 단계별로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임상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다 그러면 예전처럼 이건 없던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서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은 현재 약 120억 달러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억 원이라고 보면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 봐요 이거는 진짜 돈도 들어오는 건데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너무 빡빡하게 들이대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때도 1조 기술 수출했다 1조 이거 다 반응하면 얼마 이 얘기가 지금 나와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성공을 하면 1조 원이 들어온다는 거 이건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미사이언스 기술 개발료를 지금 기술 수출료를 받는 거잖아요 이게 한미약품에 모두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한 30%는 한미사이언스가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거라는 것들 일단 보시면 그때 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뭐냐 뭘 이렇게 주냐 이러면서 왜 영업이익이 덜 나왔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서 예전에 보면은 이 분배의 어떤 그 흐름과 또 그리고 이런 단계별로 1조 달러가 분배돼서 나온다는 거 이거는 일단 우리는 좀 공부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댓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상한가 가긴 갔는데 계속 갈 것이냐 근데 단숨에 상한가에 들어가니까 뭐 연상, 삼연상 뭐 이렇게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60만 원대에 물려있는 주주입니다 그동안 해온 걸 보세요 상이요? 연상이요? 한두 번 당합니까? 라는 댓글이 있었고요 60만 원대에 가지고 계시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좀 이렇게 뒤로 보시는 거네요 지금 이거 너무 이렇게 간다고 우리 조급해하지 말거나 막 신나하지 말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신나하지 말자가 아니라 못 간다 얘기인다는 얘기예요? 아 뭐 그래 뭐 그래봤자지 내가 하루 이틀 보니 약간 오히려 짜증내는 그런 느낌 너무 이렇게 먼저 가지 말아라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로 자체로 능력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호구도 아니고 반환되더라도 계속 애로가 나오는 건 그만큼 글로벌 흐름과 수준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나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 라이선스를 가져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약품의 어떤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앞서 그 하얀색 댓글처럼 얼마나 더 이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 댓글을 보시면요 이거 유통 물량이 워낙에 적어서 사실 뭐 별불일 없는 그런 주식으로 쳤을 때 잔량이 500만 주 쌓여있는 꼴이다 참고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봤을 때까지만 17만 주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된다면 거의 500만 주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충분히 뭐 설득력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미약품이? 네, 네 한미약품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죠? 네, 지금 과열 전문가 한미약품을 보시게 되면은 한 거래량 자체가 50만 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래가 활발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좀 회전력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50만 주 정도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 더 이상 늘어나진 않고 상한가 잔량은 현재 보니까 한 22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21만 주 그러니까 아주 뭐 적극적으로 거래가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더 실려서 뭐 코스닥 바이오의 어떤 기분을 어떤 흐름들이 실려서 이쪽으로 간다면 글쎄요, 기세를 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실적적으로 한미약품은 지난번에 한 번 경험이 있었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동안의 연구개발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돈 벌면은 정말 가장 많이 연구개발에 투입하는 그런 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냥 기뻐하지는 않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운이 9676님께서 게시판은 어디서 보냐고 올려주셨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어야 됐는데 네온사이님께서 답변을 대신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 화면을 하나밖에 띄워놓을 수가 없어서 못 봤는데 네이버 토론방에서 제가 열심히 이것저것 여러분들께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댓글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제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좀 약간 오늘 몇 장 넘어갔을 것 같은데? 댓글이 오늘 한 67장 정도? 물론 제가 67장을 다 보지는 못하고요 거기서 이제 그래도 조금 거기에 굉장히 비속어와 은어들이 아주 많은 엄청 많은 그런 게시판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댓글들을 참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몇 개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는 어때요? 분위기요? 분위기 분위기 딱 반, 절반이죠 반반이에요? 네 기대도 있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아예 또 이러다 말아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제가 항상 매주 댓글창을 보다가 느낀 건데 그분들이 다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이걸 오히려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아 이거 떨어져야 내가 살 텐데 약간 이런 마인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야 가라 너넨 가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미묘해요 그 심리를 읽는 게 되게 미묘한데 저는 그래서 뭐 나름 재밌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재미로 한번 보시는 분들은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아마 주주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나 좀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5년 왜 제가 오늘 1995년이라고 했을까요 갑자기 그게 어이없네요 2015년 당시의 영광 그리고 유한양행도 예전에 기술 수출을 했었어요 작년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거래소에서 대장주로 또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항상 얘기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얘기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정말 결실을 맺고 있는 결실에 대한 이야기 계약금까지도 받아난 이런 한미약품과 그리고 유한양행을 중심으로 좀 예의가 좀 더 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계속 지켜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스토핑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으세요 매일 거래 금액에 따라 경품이 와르르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잔츠 기간 내 ETF 그럼 이제 시원해 주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시원해주시기 그리고 지금 시작해 주세요 지금 시작해 주세요 여러분